온 세상 전지에 걍기가 그냥?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. 어디까지 했지? 남성? 넌 누구니? 고려 왕국의 마지막 공주... 한 팀을 쏴. 너만 거니? 사람을 닮은 세라니까! 물고기를 닮은 사람들일까? 어ienza 뭐 참아! 쉬지요. 이 지하철치. 자리에 엄청 μέ기네요. 오빠 어떻게든 못 참아 sinon 실치 üz으셨지 자리 엄청zę겠네 랙신아 날 삶아줄 땅가 제일 결공 그때부터 날 따르는 나는 모두가 해적이다 니가 진짜 의적이다 의적은buster와도 불렀떨독 찾으 가자고 가자 가자! 고음을 찾아라! 고음을 찾기 전에 대부터 채우자! 돌아가! 고태 이동아! 다 왔어. 우리도 가자 황금 찾으러 가